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성령의 음성 주관 성령의 음성 주관 세계적인 도응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읽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드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치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난민TV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사도들이나 일꾼들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 하나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루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행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순종할 마음으로 순종하면 순종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 참 어렵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거듭에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의 향을 흠향하십니다 그 어떤 재물의 향도 이 향에 비길 수가 없지요 물론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 후 자녀가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순종할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수제자 베드로를 다듬고 또 다듬어 순종 후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셨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한 것을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 선지자도 아브라함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연단을 통해서 참 무릇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처럼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기도 하지요 성경은 성령의 음성 또는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순종 훈련을 받은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이 더해지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만든 사건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레오스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연 것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뒤 생각의 문을 열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있는 기적을 체험했고 육신의 생각이 깨어졌지요 그 후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수도 없이 보았고 직접 체험도 했지요 우리 재단은 기사와 표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그냥 당연시 해버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리해서는 안됩니다 매주 체험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확실히 변했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먼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얼마큼 죄에서 떠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중심의 회개가 나오지요 중심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생명을 빚었으니 생명 다해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혹 아직도 죄를 범하며 유고 삶에 얽매여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변화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과연 참믿음이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지요 또한 역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순종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마태본 17장에 보면 하루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금 낼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도난세계를 얻을 것이라고 일러주셨지요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한강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한강으로 가시겠지요 한강에 가서는 낚시를 던지고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또는 며칠을 기다려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때 정말 잡힐까 언제쯤 잡힐까 이런 저런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릴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이 시험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세계를 얻었지요 더군다나 생각을 통과하면 너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라는 게 아니고 잡아 열면 거기서 동전이 나오니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전혀 이건 들어보지도 않은 생각이 볼 수 없는 일을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육적인 순종이에요 육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순종하죠 영의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명하십니까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명하시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세계를 얻었습니다 저는 단돈 7천원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의 시험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 더 넓은 성전을 찾아 이전할 때도 재정이 넉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구제하고 세계 성교를 할 때도 방송 성교를 시작할 때도 넉넉해서 순종한 적은 없었지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무에서 순종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GCN 방송을 할 때도 돈 가지고 있습니까 무에서 기술이 있습니까 일꾼이 있습니까 우리 만민 성도가 방송에 대해 뭐 합니까 그럼 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명쾌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오직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요 해외 집회를 치를 때에는 집회할 나라로 출국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다가 출국 직전에 응답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난 성전 건축 재정도 바로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주신 열매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금을 내라 하는데 어찌할까요 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쭈기도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답을 주셨지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의 형편을 훤히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성령께 구하고 오직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범사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사업이나 문제를 가지고 문의하러 옵니다 매매건도 그렇고 매매할까요 말까요 세를 놓을까요 말까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저는 거기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주관을 받아하세요 본인이 경험사 아는 대로 자신 있는 것대로 하세요 하지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물어올 때는 그냥 명령처를 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명령처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 하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불순종 났죠 순종한다고 해도 믿음대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되면 잘 되면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회장님 허라고 했더니 이렇게 꼬인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은 꼬이는 게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게 축복의 길인데도 그런다 하면 그렇다면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물어올 때는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축복받아 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해 오셨습니까 28년 동안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수도 없이 보고 체험했는데 얼만큼 순종해 오셨습니까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제로 다 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렇게 용으로 들어오면 축복이다 물질축복 건강축복 복음화되고 다 축복이다 아니 될 것이 되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된다 용으로만 들어와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드문 거예요 드물어 더군다나 온 용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구나 드물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도 왜 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용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축복받는다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그런다는데 왜 못 들어오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전에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용으로 들어온 과정도 설명을 했고요 저는 초신자 때인데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도 그냥 성령이 주관하시면 무조건 순정했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용으로 들어왔어요 죄종으로 제가 부른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면서 네가 3년 너를 연단했으니 3년 말씀 준비를 하라 그래야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바다를 지나 가는 것마다 기사 표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죄종 부른받은 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장을 받으며 나갔는데 그때는 그 말씀 의미는 잘 모르죠 왜 3년일까 하고 신학교를 다녀도 4년인데 왜 3년일까 나중에 세 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의문이 풀렸어요 그것도 신학교 3학년 딱 마지막 2월달 마지막 주제에 제가 첫 부흥성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 이걸 말씀했구나 3년 말씀 준비하면 네가 그때부터 제가 부흥성회를 다닌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마지막 2월달 공부 마지막 주제 그리고 이제 3월로 들어가면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3년도 연단했다는 것도 그 말씀 받고 얼마 있다가 알게 됐어요 기도원장하고 가게에 누워서 철회하고 누워서 대화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첫 시험이 온 날부터 해서 시험이 끝나는 날 만 3년인 거예요 하루도 틀리지 않는 만 3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냥 대충 3년인가 보다 했는데 만 3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 3년이 끝나고 나자 바로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아파서 있던 그 많은 빚이 기도원장하고 같이 벌어서 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그래도 걱정은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초신자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영으로 들어갔나 그 다음 날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교 언제 하겠다고 지금까지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몇 달 동안에 벌어서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 그대입으로부터는 구제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물질의 축복도 받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경이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고 지키고 행하면 돌아도 나가도 복받고 꾸어질 적 꾸지 않냐고 머리대는 축복 주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폐병이든 여러 질병들이 틈타고 온수막이 나 말씀해서 살면 한길로 갔다 읽고 물러고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정한 산다 그럼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신약에도 늘 나와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거나 영혼이 잘 되면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 형통해 간거나 또 요한을 쓰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종합적인 믿음을 내 보여야 할 것 외에는 제 개인적이다 이런 것은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죠 구하지 않고 저는 신앙상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구할 게 없으니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족 위에도 자녀들 위에도 또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다 약속이 있죠 믿고 강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라는 거죠 그대로 된다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다 영으로 들어간 자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또 나오죠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수많이 체험해서 알지만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표적이 따르죠 내 손수건이 아니래도 따라요 내 손수건을 겹치면 더 큰 표적들이 따르죠 내 손수건을 겹치면 더 큰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손수건이 아니래도 아멘 그래서 영어로 돌아가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게 있다면 영어로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들어오면 다 응답을 받는다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아들이 돼요? 딸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는데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영어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영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더디고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그럴까?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항상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축복권에서 기도해주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축복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가고 축복을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럴까? 한 번에 축복받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간증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받아도 축복을 못 받고 있고 그러한 것도 의문이었는데 어제 다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금을 내라 하는데 어찌할까요? 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2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쭈기도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답을 주셨죠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의 형편을 훤히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성령께 구하고 오직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범사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순종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신뢰를 받았죠 저도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찾는다고 남녀 할 것 없이 순종하는 사람 찾는다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만 할 사람들 세상과 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새우상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범 14장 2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담대한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명합니다 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순종했지요 그러다가 바람에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순간 빠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곧 육신의 생각이 틈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심이 틈타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걷는다 해도 의심이 틈타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난 오라 해서 걸어갔는데 그런데 빠졌어요가 아니라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는데 의심하면서 순종했다고 합니까 제가 아까 사업 문제도 그랬죠 영어로 도는 사람 아니라면 저에게 상담할 때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세요 했다고 순종 못하면 그것도 담이 되고 순종하다가도 잘못 뜻대로 안 되면 의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돼도 지나보면 그게 결과는 형통이고 좋은 것인데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질 않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종종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겠다며 창업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당장님은 성령의 주관을 잘 받으시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오시죠 처음에 품은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생각대로 안 되거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의심이 틈타서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다가 불법을 행하기도 하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수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범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를 절절히 느꼈을 법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뒤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지요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흡족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언급하셨지요 마태범 16장 22절에 보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지요 이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육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로해 주고 참 좋은 말을 했잖아요 권면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인데 수제자 베드로는 제자인데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방해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니 수제자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불붙듯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도의에서 나온 의였습니다 육적으로는 스승을 생각하는 선한 생각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육신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도 지금까지 교회 일꾼들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 중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 세상적인 의와 틀,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트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았지요 교회 일꾼이 되면 대부분 교회와 목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자기적인 의와 틀 때문에 정작 하나님 뜻이나 목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의와 틀을 깨트려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은 한 성령이니까 다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생각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잘했다 해도 본인이 보기엔 잘했다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난 사랑으로 베드로도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생각을 깨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요 단번호 설교로 수천명도 회개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환자들을 데려올 만큼 놀라운 권능도 나타냈지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더 온전해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권능 후 사도로 쓰실 만큼 성결되었지만 아직 유구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두 제자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누가 봄 19장 30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셨지요 이때 예수님은 보내신 제자 둘을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셨을까요 열두 제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그냥 서열따라 나이가 어리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연 순종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첫째 기준은 단연 순종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일의 열매가 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쭉 지내오는데 언제 나귀 주인 만난 것도 아니고 나귀 주인 만나서 돈 미리 건너준 거 아니에요 주님은 혼자 어디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항상 제자들이 호의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고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마음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만약에 의심하고 보내면 똑같은 일인데도 의심을 하면서 가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역사에서 나귀를 안 주게 만들어버린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설마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비우도록 지금까지 실제적인 일들을 설명해 봤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분야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을 내 보일 때의 역사 믿음을 내 보이지 못할 때의 역사는 전혀 다르죠 아니 될 것도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보이면 되게 되는 것이고 될 것도 믿음 없이 하면 아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뭘 하는 일이 있어서 안이 돼 본 일이 있었나 싶어요 제가 뭐 하면서 무엇이나 되었지 지금까지 그러나 주의 일꾼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 일꾼들은 뭘 시켜도 의심 안 해요 해외 그렇게 성에 다녀도 정말 보기에는 암담한 게 많아요 그래도 의심 안 해요 을복자와 함께 가면 그날에 도착만 하면 원스막이 다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방해하는 사람 깨끗이 정리되고 왜 다 이렇게 될 거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에 가면 그렇게 믿는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했든 또 언론이 방해했든 해서 다 잠잠해져 버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한 번 끝나면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 두 번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아주 단단한 믿음이 됐죠 걱정 안 해요 무엇이나 믿고 나가죠 안 될 것도 믿고 나가고 그런데 안 돼 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계의 법칙 곧 공의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육신의 생활 동원에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이류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이라의 말 이런 것 여러분 현실로 꼭 자기 거 만드세요 무엇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할 만한 제자들을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교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로 베드로, 요한, 야구보를 보내셨지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만민에게 세미나와 집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이때 바로 여러분이 자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자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오직 예, 아멘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요 아직 마음의 성결 분야가 좀 미흡해도 순종해 나가면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깨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일꾼으로 더 신속하게 변화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시면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성결의 복음과 손수건에 담긴 권능으로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세계 만민의 지교회가 되고 협력계가 되기를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이번에 이성철 목사님 미얀마 공산주의 나라인데 손수건 집회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한 2,300명 예측하고 허가됐는데 나라에 그냥 1,300명이 넘게 모이고 또 지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또 협력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가는 데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수건 들고 가는 데마다 우리 주의정들 막 지교회 넘치게 들어오고 교회들 막 들어오잖아요 함께하겠다고 그러고 방송들이 함께하겠다고 그러고 부른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손수건 집회해달라고 전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데 막 가야 돼요 여러분 가서 집회에 한 번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 치료하고 구원하고 개종시키고 지교회 협력계를 얼마나 많이 얻어나가겠어요 성대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 후 훈련을 받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부터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더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폭발적인 회교 역사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초대교회를 부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성결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는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구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 시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분도 지금 이 정도까지 했다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또 듣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성령 받은 분이라면 무조건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어렵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게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육신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주님과 성령과 하나된 일꾼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접소서 왜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지 못하는지를 철저히 깨우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인도를 주관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또 순종해 나갈 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나갈 때 내가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껏 내 안에서 몰아낼 때 세상껏 내가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올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주관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누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히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해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누니 원수막이 사다나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진이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이 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청군천사와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휘와 명체를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삼아 마음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의 형통이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목상해 보시겠습니다 IR SOMEONE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전하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니 수제자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불붙듯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도의에서 나온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므로 의와 틀을 깨트려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오직 예, 아멘,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